아... 피아노 학원 가기 싫은데... 가지 말까? 아... 나는 연습해도 안 되고... 악보도 보기 싫고... 아... 피아노 학원 가기 싫다... 아... 안녕하세요! 비키 왔네? 와 너무 재밌는 피아노 학원! 난 이 시간에 너무 좋아!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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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... 어... 잘 치네... 오비키잖아! 야 오비키! 왜? 백세인! 내가 너 백세라고 하지 말랬지! 백세인 하지 말라고! 백세? 백세인? 와 오래 살았다! 너 죽을래? 살래? 어? 이거 어려운데? 넌 이렇게 어려운 악보 할 줄 모르지? 나는 볼 줄 모르지? 백날 첫날 학원을 다니면 뭐해? 피아노도 지질이 못 치는데... 야! 사람마다 다 잘하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는 거거든? 재능이 없는 거 같으면 그만 두시던가! 왜 와서 시간 낭비하실까? 허! 내가 피아노 학원에 와서 수업을 듣던 말도 무슨 상관이실까? 백살이! 뭐라고? 백살 아니라고! 백세라고 하지 말라고! 어허! 무슨 일이니 왜 소리를 질러! 쟤가 자꾸 백살이라 그래요 선생님! 쟤는 저한테 자꾸 피아노 못 친다고 뭐라 그래요 선생님! 너희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니? 선생님 많이 참았어? 엄마한테 전화드릴까? 아니요 잘못했습니다 비키! 너는 이쪽 방 들어가서 일곱 번 연습하고 세인이 너는 지금 확인 받자 네 네 피아노 못 칠 수도 있는 거지 자기는 백살이면서 백세인 한 번 아 언제 일곱 번 다 하냐 어 깜짝이야 밖에서 듣는데 너무 못 쳐서 귀가 썩겠잖아 어쩌라고 안 들으면 되지 왜 난리냐고 계속 모아서 난리야 아 나도 피아노 잘 치고 싶다 여기가 어디지 여긴 천국이야 오 천국 천국 일일 체험권? 맞아 천국 일일 체험권 오늘 또 말랑이 거래해요 오늘은 피아노 학원에 가는 날이야 피아노 학원에 가렴 피아노 학원이요? 오 천사님 천사님 우와 여기가 천국 피아노 학원인가 우리 학원이랑 똑같이 생겼다 이쪽은 내가 연습하는 방인데 우와 오 피아노 위에 천지사과 팝이시다 천지사과 팝이시다 천지사과 팝이시잖아 너무 잘 눌려 탁 탁 탁 너무 재밌잖아 키키키키키 피아노 쳐봐야지 오 또 피아노 연습하라는 거지 피아노 연습 한 번 근데 왜 어려운 악보가 펴져 있지? 나 이런 거 못 치는데 이상하다 오비키 연습 한 번 해 연습 한 번이요? 천국은 연습 한 번만 해도 되나보다 완전 좋지요 저 근데 이렇게 어려운 악보 못 쳐요 연습으로 한 번 쳐봐 연습? 네 그래 손눈서 치고 한 번 해볼게요 뭐야 엄청 잘 치잖아 무슨 일이지? 오오 기분 최고다 기분 최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가 왜요? 친구 괴롭히고 피아노 못 친다고 놀렸잖아. 놀리는 게 왜요? 지가 못 치니까 사실을 말해준 거지. 그럼 친구가 상처받아. 때린 것도 아닌데 말로 되게 그러시네. 말로도 때릴 수 있어. 넌 말로 친구를 때린 거야. 그래서요. 또 급식 먹으러 가요? 아니, 넌 오늘 피아노 학원에 갈 거야. 피아노 학원? 지옥 학원 똑같이 생겼는데 기분이 이상해. 공연하는 자리는 나의 자리지. 이 피아노 학원에서 나보다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은 없으니까. 그럼 한 곡 춰볼까? 뭐야? 손가락이 왜 이래? 왜 이렇게 못 찾은 거야? 뭔가 잘못됐어. 다시. 어떻게 된 거야? 뭐야? 운전대 파빗? 지옥 피아노 학원에도 장난감이 있다고. 장난감이나 가지고 놀다가 가야지. 역시 파빗은 재밌지. 부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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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석도둑 내 석도둑. 뭐야? 빠졌잖아. 잠깐만. 망가졌잖아. 이게 뭐야? 여긴 왜 모든 게 안 되는 거야? 짜증나. 뭐야? 꿈이었잖아. 뭐야? 지옥에라도 가는 꿈 꿨냐? 이상한 꿈이잖아. 끔찍할 뻔했어. 야, 박세인 박세인. 나 천국 피아노군 갔는데 너가 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치게 됐다? 무슨 소리? 너가 나보다 피아노를 더 잘 쳤다고? 잠깐만. 천국 피아노군에 갔다고? 그럼 지금보다 더 잘 쳐지는 거야? 나도 천국에 가고 싶잖아? 와, 천국 피아노 진짜 재밌었어. 거기에 천재사과 파빗도 있었다? 지옥은 망가진 파빗이 있었는데? 근데 만약에 백설아가 천국 피아노 가면 얼마나 더 잘 쳐지는 거야? 백설아가 천국 피아노에 간다고? 안 되지? 그럼 나보다 더 잘 쳐지는 거잖아? 와, 설아가 천국 피아노 갔으면 좋겠다. 설아가 다음번에 천국 피아노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우리 오키님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백설아가 천국 피아노 가면 안 돼. 좋아. 오늘도 천국 피아노 가서 피아노 치기. 대. 상무. 지옥은 안 가고 싶어. 저 하늘의 달처럼 수놓은 별처럼 환자기는 우리들의 마음 모아서 서로 손잡고 우리 꿈을 향해서 함께 걸어가요 지저귀는 새처럼 지저귀는 새처럼 지저귀는 새처럼